이거 어쩌다가 제주도에? 아 그 회사가 발전소 전기 만드는 회사인데 회사 이름 뭐야? 삐처리하게 되니까 공기업이야 그러면? 공기업 그럼 전공이 뭐야? 건축전공 있지 건축전공인데 전기 아 그러니까 전기회사인데 그 발전회사라고 해도 새로운 발전소를 만들다거나 사업 그런 것도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들고 나서는 시설관리를 거기서 너는 건축관련 일을 하는 건가? 시설관리 메인 업무는 아니고 그럼 그거를 언제부터 다닌거에요? 내가 13년도 입사해서 처음에는 3척의 발전소를 만든다고 해서 거기에 한 5년 있다가 2018년에 제주도로 넘어갔지 근데 전기 거기가 지방근무네 지방근무네 지방을 이렇게 그렇지 순환근무에 외지 이런 게 좀 많고 그럼 또 이러다가 또 집 근처로 올 수도 있나 아니면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사업소가 여기저기 도시권이 있긴 한데 부산이랑 인천 세종시가 좀 도시권 있고 서울권은 좀 없구만 그렇지 보통 대도시에는 발전소 이런 거를 안 지으려고 하지 그럼 뭐 삼청이나 제주에 이러면 관사를 줘 사퇴 사퇴을 줘 나 나쁘지 않네 제주도는 좋을 것 같은데 제주도 은근히 의사들도 거기서 폐의하고 쉬고 이런 애들이 있어 나중에 서울로 올라오겠지만 폐의 때 결혼 전이나 아니면 결혼해도 IF가 OK하면 제주도에서 폐의하면서 그렇지 그런 거긴 하지 제주도 몇 년째 있는 거죠 지금 이제 6년 넘었지 6년 정도 그럼 이제는 제주도를 빠삭하게 알겠네 빠삭 정도는 아니고 관광지 정도는 다 나도 하긴 제주도 보통 가끔 놀러가면 물론 자주 나가지만 호텔 있고 서귀포 중문단지 중문단지 거기만 주로 가는데 가서 이제 렌트해서 차로 보통 돌아다니잖아 제주도가 엄청 크더만 나름 그래도 이게 막 위까지 가면 한참 걸리고 차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제주도가 꽤 큰 섬이었어 너는 어디 위치가 어디야 거기 중문이랑 가까워 회사는 아 근처야 전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 안전공사 뭐 이런 거랑 또 다른 회사야? 다른 회사지 그러니까 원래는 한국전략공사 한전이라는 데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딱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공기업이잖아 공기업이고 우리 회사는 이제 원래 한전이었다가 2001년대 분사가 됐대 아 한전에 원래 속해 있었던 회사인데 그냥 속해 있다기보다는 그냥 한전 그 자체 하나의 회사였는데 거기서 이제 그 발전 분야랑 그 다음에 원전 분야 뭐 이제 뭐 설계하는 분야 분사됐는데 한 거의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10개 정도 될 거야 그중에 하나야 우리가 2001년에 2001년에 정말 옛날이구만 그럼 이게 공기업이니까 2013년에 들어갈 때 시험 보고 들어간 거야? 그치 제격 보는 거랑 비슷하지 그럼 넌 경력직으로 간 건가? 아니 나는 신입으로 그때 아니 그냥 신입으로 공기업은 경력 직이 없어? 그게 이제 중요하지가 않아 거의 다 신입으로 거의 다 그럼 막 나이가 많고 비슷한 분야에 사기업을 다녔어도 무조건 신입으로 거의 이제 거의 경력은 뭐 2년? 1년 쳐주나? 대부분 이제 군대 경력 그걸로 다 쳐주기 때문에 아 쳐주고 아니면 이제 전문직을 따로 뽑는 경우는 있어 뭐 회계 뭐 자격증이 있는 그런 거 가끔 가다 뽑아 그분들은 야 그럼 그 넌 좀 입사를 늦게 했으니까 어린 사람이 네 상사고 이런 상황도 있었겠네 그러면 내 직구는 맛있게 먹게 편하게 먹어 편하게 먹고 얘기해도 돼 우리 직구 건축은 10년 만에 신입으로 꼽았어 10년 만에 10년 만에 어 그래서 뭐 나보다 어린 사람들 이미 10년 전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윗선배여서 그게 좋네 왜냐면 이게 나는 이제 학교도 막 늦게 다시 들어가고 분명 나보다 윈대 나보다 나이는 한참 어리 그러면 기분이 나쁠 것 까진 아니지만 서로 약간 어색한 어 약간 서로 조심스럽지 서로 조심스럽고 불편한 어 난 그런 느낌을 좀 잘 알거든 그래가지고 혹시나 너가 늦게 회사를 들어갔다니까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 안녕